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에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저희 화면에서 보셨듯이 예상 밖, 또 뜻밖의 이런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이럴 효과가 앞으로 또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인의 경우 10일 거래일제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호재다, 주가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류의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럴 때일수록 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돌려보았을 때, 11월, 12월에 코스피의 경우는 2500포인트를 막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40포인트에서 750포인트까지, 그 라인대에서 막고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스권으로 대조를 했을 때,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막고 떨어지면 다시 한 번 손실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500포인트, 코스닥 750포인트는 조금 강하게 뚫어주고, 그다음에 일단 한 번 조정을 받고, 그 라인을 지지까지 해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낫다. 하지만 뭐 오르는 종목들은 있으니까요. 뭐 추천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 제가 매일 가져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시장으로 관망해보자. 이렇게 현상철 이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는 미국 수제의 흥풍이 우리 증시를 따뜻하게 데펴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말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금요일 장도 강도합설 마감이 됐는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양대 3대 지수, 다우 지수는 0.08, 나스닥 0.95, 그리고 SLP500 지수는 0.25% 마감을 하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2월 2일에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FMC 회의 결과, 증시 방향성을 조금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FMC 회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가 F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폭을 좀 축소할 것이다, 나는 기대심리, 그리고 안도심리,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존재하고요. 반도체 업황이 조기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1월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면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이런 조정장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이 낮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실현을 좀 해줄 수 있는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국내 증시 분석을 해주실 때도 차분한 대응 주문을 해주셨고, 미흑증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들에 저희한테 분석을 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리뷰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실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전략을 좀 수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날에 15,400원까지 올랐다가 음봉을 보여주셔서 내려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목표가 제시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단에 이런 매물들이 워낙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짧게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오자는 관점에서 종목을 가져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13,500원까지 타이트하게 조금 올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를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5,0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이 매물을 소화했다는 차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6,000원까지도 대응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RS 오토메이션은 일단 목표가 15,000원 돌파한 이후에는 16,000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상 수익 실현했으면 가장 좋죠. 덴티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덴티움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이후에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단은 수익 시연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 10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보셔라고 하고 여기에서 절반 수익자 그다음에 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12만 원이 가장 많이 최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투자자분들이 조금 진입하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단은 목표가를 1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가는 10만 5천 원을 꼭 설정해서 대응을 해주세요. 깨지면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메모, 12만 원 메모. 그리고 지금은 절반 수익 절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5천 원 대응 말씀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TJ미디어죠. 네. 이 종목은 덴티움이랑 같이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거의 한 최고가 기준으로 한 21%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최근에. 많이 났네요. 네, 7,44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도 조금 올랐다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하고 아래를 보시면 기간과 외국인의 매집된 물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매물들이 안 나올 이상.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절반이요. 네, 그리고 이익 보증가 7,500원. 아니,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이익 보증가는 7,000원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 물량의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다음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종목도 가져왔고요. 네. 네, 일단은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운전자 간 차량 의사소통을 위한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VY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종목 이름이 뭐죠?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모트렉스고요. 네, 중요한 건 자율주행 스마트카 핵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 국내 대표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증가를 했고요. 단기 순이익도 48% 증가를 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대 공략하기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로봇주나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는 조금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후발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붙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에 러브콜이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고 그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지금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트 설명 간단히만 드리자면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항상 높게는 안 잡아드려요. 17,500원 일단 메모해 두시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13,500원. 이 가격 라인 때는 꼭 메모를 해두시고 종목 진입을 하시길 권장드리고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이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거래량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일단 17,500원, 18,000원 부분은 무조건 메모 소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수익시를 해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 장기 입형선 라인을 좀 짧게 대응해서 여기로 이탈을 하면 그냥 손절을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트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별 초입 단계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단계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보다는 약간 오후장에 조금 모아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몰려있는 17,500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트렉스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